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첫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공간지각력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일부러 보고 정답을 찾겠다는 말이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전기동 3개가 있지만 3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보고 푸는 형태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전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1회를 돌리고 왼쪽으로 2회를 돌리래 행복해 왜? 오른쪽 왼쪽 반대 방향 소고할 수가 있겠네 왼쪽 1회만 남겠네 그 다음에 밑을 봤더니 뒤쪽 5회 앞쪽 3회 아 얘도 앞뒤니까 반대 방향 소고가 되겠네 얘는 뒤쪽 두 번만 남겠죠 얘 주사위를 기준으로 왼쪽 1회로 굴려 그럼 왼쪽 1회로 굴리면 어떻게 돼? 항상 굴리는 쪽이 바닥으로 깔리잖아 그러면 얘는 왼쪽이니까 왼쪽이 이쪽이니까 이쪽에는 얘가 바닥으로 깔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2회 굴려 그럼 어떻게 돼? 항상? 그렇지 아랫면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밑에 깔렸던 얘가 위로 올라가겠네 그러면 1, 2, 3, 4, 5번 중에 얘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 그럼 일단 행복하게 두 개는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정답은 1, 3, 5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걸 봐볼게요 이걸 봤더니 결국 얘는 뒤쪽, 왼쪽, 앞쪽, 오른쪽 다 굴려야 될 것 같아 얘는 뭐죠?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? 그러면 끝에 봐야겠네 끝에 그럼 얘부터 먼저 봐볼게 얘는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접은 다음에 굴려 볼게요 오른쪽 2회, 왼쪽 1회야 소고 돼 얘는 오른쪽 한 번만 굴리면 돼 앞쪽 3회, 뒤쪽 7번, 얘도 소고가 되죠? 그럼 얘는 뒤쪽 4번만 굴리면 돼 어? 같은 방향으로 4번 굴려 그러면 어떻게 돼? 항상 원 상태 그럼 얘는 굴릴 필요가 없겠네 결국 얘는 오른쪽으로 한 번만 굴리면 되는 주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를 정면으로 말해봐 더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번 굴렸을 때 어떤 모습이 되죠? 오른쪽, 왼쪽, 좌우로는 아무리 많이 굴려도 한 번 굴리든 몇 번 굴리든 간에 좌우로 굴렸을 때는 앞뒤는 항상 고정이잖아 결국 얘 주사위는 말이야 얘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해당되는 1, 3, 5 중에 세 번째 주사위 중에 이 웃는 얼굴이 앞에 있는 건 얘는 앞에 있죠? 그럼 정답이 1번이란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